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뿔샷이에요. 좋은 아침 좋은 하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있었던 US Open 소식 함께해야죠. 명품 스윙 에이미 조프로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 조프로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주말에 또 메이저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US Open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은 저기 가서 쳐봐야 되지 않아 하는 곳. 네. 버킷리스트.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아무래도 패블 비치가 되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그날 가서 치고 오는 이런 식의 사실은 딜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뭐 이렇게 리조트에 묵으면서 그거를 패키지로 딜을 해야지만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그런 딜인거죠. 네. 리조트에 이틀밤을 자야지 티타임을 잡을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패블 비치 자체는 퍼블릭 코스에요. 퍼블릭 코스인데 누구도 올 수 있지만 돈은 좀 내야죠. 감사합니다. 네. 돈을 내야죠. 그거는 프라이빗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마스터스를 했던 버거스터 내셔널 같은 데는 돈 낸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패블 비치는 돈 내면 갈 수는 있어요. 많이 내야서 우리가 주저하는 거죠. 얼마면 되니. 아 그게 좀 그러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바로 거기서 US 오프닝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블 비치나 이런 데를 프라이빗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갔고요. 경기 좀 전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네. 게리 워드랜드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첫 메이저를 우승한 거였대요. 저는 게리 워드랜드 나올 때마다 브록스 캠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계속 헷갈리셨거든요. 아 좀 그거는 좀 브록스 캠카한테 좀 그런 디싼 건가요? 캠카가 우드랜드보다 잘생겼어요. 아 네네네. 멀리서 봤을 때 아 이게 몸짓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게리도 굉장한 장카라고 그랬고요. 모자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 쓰지 않나요? 약간 베이스볼 캡 같이 생긴 거? 그 우드랜드가 한때 뭐 4백 몇 십야도 막 이렇게 치고 그랬다고 지금도 투어에서 11등이더라고요. 드라이빙 등수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멀리 치는 거 하고 정교하게 치는 거 하고 하면 정교하게 치는 걸 택했는데 요즘은 멀리 치면서 정교해진 걸 택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요즘에는 어린 선수들이 멀리 나가기 때문인데요. 게리 우드랜드도 사실 조금 더 정교함을 기르기 위해서 거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줄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네. 이번에도 보니까 쉐이핑 샷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쉐이핑 샷이요? 네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페루비치는 굉장히 페어웨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낭떠러지다 그러면 오른쪽 낭떠러지를 겨냥을 해서 드로우를 내서 페어웨이 안착을 시키더라고요. 아예 그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먼저 보고 치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군요. 네네. 타이컨이는 누구를 응원하셨나요? 저는 사실 항상 언더덕에다가 항상 마음을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타이거도 많이 드셨고 그동안 레이저 15번이나 드셨는데 고마해라. 많이 먹어 따이가. 물론 뭐 잭 니클라우스를 본인은 너무 속였다고 애쓰는 애는 쓰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이거는 그냥 잘 치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면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드랜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요? 이름을 보세요. 저 사람이 우드랜드야? 우드랜드야. 타이버 우드 할 때 우드, 그냥 우드하고 랜드인지. 그걸 합치면 우드랜드라고 하는 건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에이미씨가 편하게 발음 한 번 해보세요. 게리 우드랜드. 편하게 한 번 해보세요. 게리 우드랜드. 그렇지. 약간 우드 아니야. 워. 워 있죠? 약간. 우리는 흔히 말하는 늑대도, 늑대도 울프가 아니에요. 원래 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아 이거 기름칠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드도 아니고 워드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맞죠? 약간 우와 워의 중간 발음. 발음이 어려워서 응원을 못 했다. 우는 아까 짜증 났죠. 사람이 뭐에 꽂히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드랜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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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랜드. 그래서 그 생각만 하는 거야. 훔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희는 게리로 가시죠. 게리로. He's my friend. Gary. Gary is my friend. 네. 이 친구처럼? 네. 이 친구처럼? 이 개리가 사실 대학교 때 농구 선수로 처음에 갔었는데요. 그래요? 길방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귀가가 큰 건 아닌 거 같은데. 키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숙스부트 1인데 정말 저도 놀랐어요. 키가 안 큰데. 농구 선수를 1년 뛰다가 그다음에 학교를 바꾸면서 골프 선수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골프랑 농구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그렇게 이제 골프로 나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 왜 투포원 선수였는데 한국 선수 중에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던지는 게 보면은 공투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농구도 던지는 것도 포함되나요? 애 딱! 그냥 던져 버려야 하는 거지 뭐 집에서 다 엎고 밥상 엎고 하는 건 또 관계가 있을까요? 연습 좀 해야겠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첫 라운드부터 리키 파워로가 리딜을 했었거든요 리키 파워로도 그렇게 큰 체구 아니고 하는데 샷이 너무 빨라져서 맞아요 크지 않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리딜을 할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유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토요일날 축구를 보면서 내용으로 앞설 때 됐는데 내심 불안했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원래 먼저 넣으면 안 되는데 쫓아가고가 역전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때죠 그쵸 쫙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상한데 뭐 그런 느낌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저스틴 로즈가 1라운드 후에 리딜을 할 때는요 사실 저스틴 로즈는 믿고 보는 선수 굉장히 꾸준히 잘 치는 선수잖아요 일단 박인비 선수 올림픽 금메달 딸 때 저스틴 로즈가 금메달 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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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너무 잘 꾸준히 쳤는데 아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유가 뭐 왜냐면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막 익사인먼트도 있고 누가 막 한 번 쫙 나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올드웨이 쪽 그냥 가면 안 된다 그쵸 그리고 또 저스틴 로즈는 막 그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다랑 느껴지지 않나요 좀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 자체가요 너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아 USOF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방송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아하하 그러니깐요 아 맞아요 그걸 들여야죠 방송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맞진 않아요 아하하하 일단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아하하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라운드 3때 게리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을 때도 전 뭐 게리 우드랜드 생각도 안 하고 그때서야 이제 아 로리 아니면 불스 캡가가 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게리 우드랜드는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고 3라운드 후반이나 4라운드에 그냥 뭐 늘 그랬듯이 무너질 거고 그쵸 흔들리지 않을까 네 네 왜냐면 메이저 우승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고 네 퍼팅을 못 한다고 자꾸 해설자들이 그러니깐 아하하하 거기서 또 계속 디스하면서 하는거에요? 계속 디스했어요? 네 아 퍼팅이 흔들리는 선수죠 막 이러면서 하긴 4라운드 초토린가에서 퍼팅이 안 들어가니까 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마지막 날 그 텐션이 얼마나 강하면 퍼팅을 못 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쭉 18로 갈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네 네 맞아요 잘하던데 마지막에 이제 굳히기로 14번호부터 자극이 됐나 본데요? 네 그러면서 너무 차분하게 플레이를 잘했어요 그래서 14번호를 팝5인데 두번째 샷을 3우드로 와 정말 말도 안되는 샷을 쳐서 버디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 올이 이제 그린이 웨치로도 붙이기 힘든 그런 그린이라고 그래서 레이아업을 해서 웨치를 쳤으면 버디를 못 했을거다 이랬는데 그냥 3번으로 그냥 3번이 그냥 가다보니까 옆에 이제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찬스가 온 거군요 네 옆에 서게 되는 네 그때 캐디가 3번 치자라고 용기를 줘서 게리가 자신감 있게 썼다고 네 그 캐디도 그 말 한마디 중요한 거거든요 캐디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캐디는 그 선수를 아니까 네 너는 네가 원래 하던 3번으로 치면 그냥 저기 가 된다 네 그런거죠 기듬을 주는거죠 근데 사실 떨리잖아요 떨리잖아요 이거 안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번만 하면 안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디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근데 정말 큰 역할이에요 캐디가 그러네요 그리고 캐디가 막 떨어버리면 선수가 어떻게 해요 캐디가 야 너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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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안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안 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참 진짜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캐디들도 에이미씨도 캐디랑 함께 동반 라우딩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캐디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캐디 공부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선수 하다가 캐디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어느 날 골프를 많아요 뭐 선수를 하다가 캐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마추어 분인데 골프를 너무 잘 치시는 어떻게 하다가 캐디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코스에 캐디들이 있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캐디를 하다가 이제 투어까지 캐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백그라운드가 근데 그 투어 뛸 때 보면 에이미씨도 투어 뛸 때 보면 캐디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저 카운당 시켜주는 좀 침착하게 해주는 그치? 캐디랑 같이 응분하면 안되지? 그렇죠 이게 원래 골프는 차분한 가운데에서 치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호전적일 때보다 맞아요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리네 아버님이 개리가 이번 시합을 임할 때 정말 다르게 원래와 다르게 차분했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약간 성깔이 좀 있게 생겼는데 개미를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보면 성격있어?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아니 부리를 보면 안 참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네네네 한마디 한마디 거둘 거둘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네 한번 터지면 또 시원하게 터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엄청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리도 한 얘기가 전에 타이버 우즈와 한번 라운딩을 했을 때 너무 큰 깨달음을 느꼈대요 타이버 우즈는 칠 때 제 자신이 코스에서 보지 못한 그런 차분함을 가지고 있고 흔들림이 없고 성격 타이버 우즈도 성질 좀 많이 내는 편인데 네 근데 그 플레이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나봐요 네 옆에 사람들한테서 뭐 타격 받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거 꾸준히 하고 멘탈 핸들림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었다고 그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도움이 됐었나봐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캐디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퍼팅은 정말 잘하는데 캐디가 라이버를 잘 읽어주면 항상 잘 쳤어요 아 맞아요 그 라이보는 능력도 개개인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읽는 거보다는 퍼팅하는 걸 더 잘하는 선수였던 거 같아요 칠하는데로는 경계 하여 동안에는 한몸이 돼야 되겠네요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캐디가 네 제가 업셋 했을 때 탁 가라앉혀 줄 수 있고 그러니 밸런트에 잘 맞는 그런 캐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보면 왜 더스틴 존슨도 그러고 필 미켈슨도 그러고 어 브라더가 캐디를 해 주셨나요 네 그거도 참 궁금하긴 해요 정말 막 다투진 않을까 우리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형제들하고 하하하하 잘 맞는 걸까 봐요 근데 이제 브라더가 하면서 네 한 브라더가 우승하고 그래갖고 상도 팍팍 뛰어주면 네 싸울 일이 없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 아 맞네요 맞네요 네 제 동생이 하더라도 언니라고 해 줄 수 있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뭐 그쪽에 이제 서로 또 이제 또 와이프들끼리도 친해야 되는데 네 잘 거예요 그 동... 캐디쪽 와이프가 잘할 거예요 하하하하 잘생각했으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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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스캡카가 치는 걸 보고 사실 우승은 못했지만 네 정말 리스펙트가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브룩스캡카는 네 다른 대회에서도 물론 잘 치는데 이렇게 두각을 확 나타내지 못할 때도 많은데 네이저에서는 네이저에서는 무조건 1등 2등 3등 2 뭐 이런 데 안 했고 네 맞아요 있는 느낌? 네이저 킬러죠 앞으로 타이거와도 그렇고 잭 니클라우스의 기록을 깬다면 브룩스캡카가 아니겠느냐 저도 이번에 주목받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 저도 정말 그렇게 네이저는 어디 가든지 잘 치니까 네 50% 우승한 게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네 아 이제는 내려갔구나 9개를 쳤으니까 네 그래도 너무 잘 쳤고 이제 또 해설위원님 하는 얘기가 브룩스캡카는 보통 집에 소파에 앉아있는 심박수나 네이저 7대 심박수나 같다고 형정심 그렇게 쟤 봤대요? 박쥐 제목하셨네 네 아 쟤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방송에서 아무 말이나 하겠어요 김혜지씨처럼 아 정말 죄송합니다 김혜지씨 사과하세요 네 아 저 진짜 이거는 웃음길 싹 빼고 진짜 사과드려야 돼요 아 제가 저한테 일단 많이 혼났습니다 네 엄청 혼났어요 지난 토요일날 한국축구중계를 여기서 LA에서 52번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맞다고 본인이 그랬거든요 저는 안테나 샀거든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52번 틀었다가 안 나와갖고 갑자기 동물이 왕은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왕은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이분 어떻게 죽이지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하나 네네 네네 월요일날 나 출근 어떻게 해야되지 멋지세요 전 진짜 본받고 싶어요 예? 너무 멋지세요 사과하는 모습이 대범함 대범함 네 장소랑 저도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 웃음기 빼고 무릎 꿇고 인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에이미씨 가면 해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어쨌든 그 소파에 앉아 있을 때랑 메이저 칠 때 심박수가 같다 그만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뭐 골프만 그렇게 쓰니까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거 아닐까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아 평정심 네 근데 브루스 캐퍼는 정말 메이저 플레이 할 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네 흔들릴 때 탁 잡고 네 또 치고 나가야 될 때 좀 쭉쭉 치고 나가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도 게리 오드랜드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유지하고 쭉쭉쭉 오는 거니까 브루스 캐퍼도 마지막에는 좀 쫓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조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어? 왜 안 흔들리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근데 마지막에 약간 살짝 본인도 한 번, 두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를 확실히 못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또 역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게리 오드랜드가 마지막 홀에서는 안전빵으로 레이업을 참 똑똑하게 잘 해가지고 네 근데 또 그 긴 버디펫도 스타일 있게 넣어서 마무리 좀 짠 해주고 마무리가 멋있어서 좋았어요 아우 네 챔피언 먹으면 그런 건 좀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마지막 위닝펫 멋있게 넣어주고 스타일 있게 네 페이스펀프 좀 멋있게 해주고 네 맞아요 들어갔는데 어? 안 들어갔는데 에이 베짝이 같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기억하실 이름이신 것 같아요 게리 우드랜드야 우들랜드야 게리 우드랜드 이형준씨 때문에 저는 더 헷갈렸어요 그냥 하하하하하하 게리 좀 갑시다 네 아니 외우기 좋잖아요 제가 하도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거 우드랜드야 우드랜드야 네 네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 골프치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네 특히 남가주에서는 뭐 여러분들 골프 즐기려고 하면은 저렴하게 얼마든지 주중에 편하게 운동도 하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어? 이제 좀 은퇴 후에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npswing.com의 에이 위조프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오늘 좀 메이저같이 빠른 그림 네 정말 너무나 빠른 그림에서의 파팅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싶다고요 네네 이렇게 us open 코스처럼 빠르고 땅땅한 그린에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럼 엘레에도 가끔 어떤 코스는 빠른 그린이 많지 않나요? 어디가 있어요? 그런 데가? 네 뭐 저는 딱히 떠오르는 데는 일단 뭐 우드 렌치 씨클리프 정말 빠르고요 뭐 로스코요테스 노을우드도 펑릭치고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전 얼마 전에 그 캔들로우드가 썼는데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아 거기도 빨라요? 프라이빗인데 네 정말 같이 가신 분이 이 정도면 시합장으로 써도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네네 거의 그냥 세 번 기본으로 치죠 그런 데 올라가면 너무 빨라서요 네 적응이 좀 안 되니까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맞아요 느린 데서 치다가 맞아요 느린 데서 특히 많이 플레이를 하시면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릴 꿀팁은요 일단 퍼팅은 할 때 빠른 그린에서 첫 번째 그립 힘을 좀 빼주셔야 돼요 아 네 좀 섭스하게 잡으셔야 돼요 너무 꽉 잡으면 세게 땅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 조절이 거리 조절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립을 좀 느슨하게 잡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트록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천천히 해 주셔야 돼요 리듬을 아 원래 이제 좀 느린 그린에서는 반대로 빠르게 해야지 공이 힘있게 쭉 굴러나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뭐 리듬이 원 투 이 정도라면 빠른 곳에서는 좀 천천히 원 투 이렇게 천천히 전반적으로 스트록이 천천히 되면 공을 맞을 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이 튕겨 나오기 보다는 좀 천천히 굴러나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빠른 그린에서 스피드를 이용하여요 그 원리를 이용하여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비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음 그린이 너무 빨라서 네 치면 막 지나고 확쿡 지나고 뭐 이런 데 만났을 때 네 아니면 뭐 심한 다운힐일 경우 아 그럴 수 있죠 네 갑자기 서프트하게 쳐야 될 경우 네 네 네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를 보면 프리셜 루틴을 전반적으로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움직여요 아 아 모든 것을 다 천천히 만드는군요 힘빼는거에요 슬로우를 거는거군요 그래서 스트록을 그쵸 스트록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거죠 아 내가 막 빨리 움직여서 갑자기 스트록을 천천히 하긴 힘들다 이거죠 기본 동작 아 그건 몰랐네 네 네 저희는 이거를 빨리 옆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왔다갔다 할 때 빨리 안하고 천천히 하면 시간 끈다고 아 네 네 그 반대쪽 가서 홀 보고 이런 거는 좀 빠르게 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공에 서서 뒤에서 들어갈 때 막 빨리 걸어 들어가는게 아니고 천천히 걷고 연습 스트록을 천천히 하고 이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해 주시면 다운이 그냥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스트록이 이제 천천히 들어가면서 최대한 동반자들한테 피 안 갈 정도 한해서 네 네 마지막 동작 때만 천천히 해 주시면 스트록 할 때 탁 자동으로 천천히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는 잘 몰랐네요 네 네 천천히 치면 된다는 생각만 하지 네 막 왔다 갔다 빠르게 왔다 갔다 탁 쓰고 막 하다가 천천히 쳐야지 하면 그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그게 네 이거는 이제 선수들만 아는 꿀팁입니다 한번 try 해보세요 다음에 내리막이나 빠른 휴림 치실 때 네 네 내리막 네 내리막 갑자기 내리막이면 계속 세게 치다가 갑자기 속력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속력을 움직임의 동작부터 아예 슬로우가 됐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골프가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시즌이 보통 2019 시즌 딱 이랬는데 이제는 2019-20 시즌 네 맞아요 2018-19 시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즌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겨울에 완전히 쉬었는데 이제는 살짝만 쉬고 네 다음 시즌으로 이제 다른 뭐 농구나 뭐 이런 것처럼 네 계속 연달아 좀 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메이저는 지금 올해 3개 벌써 다 한 거죠 어 너무 극만 끝났죠 피지하고 메스터하고 네 지금 메스터 오픈드 한 거잖아요 네 유에스터 오픈드 한 거잖아요 유에스터 오픈드 한 거잖아요 6월인데 그쵸 벌써 이제 3개나 끝났어요 메이저가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네요 이제 네 디 오픈 챔피언십 나왔습니다 언제에요 디 오픈 영국에서 하는 거 영국에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아 그러니까 경기는 18, 19, 20, 21일 네 근데 뭐 그전에 프로암부터 뭐 연습 라운딩부터 뭐 이런 거 다 하겠네요 네 나름 자존심이 느껴지는 네 이름이에요 디 오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붙여야 되지만 우리는 오픈 그러면 우리다 아 그런 거죠 네 자부심이죠 자부심이죠 골프는 그쪽에서 시작을 했다 영국에 한 게 많아요 축구도 원래 영국에서 시작한 거고 아 진짜요 네 골프도 영국에서 시작을 한 거고 네 세계 문화에 끼친 영향이 꽤 많은 나라네요 영국도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디서에요? 로얄 포트러쉬라는 로던 아일랜드 로리 뒷마당이죠 아 그래요? 네네 로리 메슬로리한테 되게 유리하겠네요 네 로리가 16살 때 그 코스에서 60일을 준 적이 있대요 아 네 네 큰 기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0살 되기 전에 USD 오픈 먹는다고 돈 걸어가지고 몇 십만불이가 땄다고 했잖아요 음 네 우리 돈 걸었다고 그러면 네 욕 배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도박하고 이런 거 주장한다고 근데 미국은 뭐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 그렇죠 스포츠 베팅 정정당당하게 건 거니까 자기 아들이 우수할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마지막 레이저인 브리티쉬 오픈에 네 초청이 돼서요 오 촬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오 예 조금 더 귀하신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LPGA 브리티쉬 오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니죠 남자 이거 PGA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초청 받으셨어요? 초청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아 그렇죠 난 배가 아파 죽겠구만 아 초청장에 배가 배가 왜 이렇게 아파 저 진짜 비티쉬 오픈은 처음 가는 거라서요 오우 아니 일단 영국을 못 가봤잖아요 우리가 미국 어디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시합 보러 촬영하러 갑니다 비티쉬 오픈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설레요 우리 홍보대사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네, 제가 홍보대사로 가서 이제 이 골프 시합을 재미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컨텐츠로 그리고 그런데 예전 같으면 뭐 제가 뭐 유튜버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한 거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피지에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걸 받고서 하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한테 마이크 드리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남자 투어는요,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네네, 까다로워요 그래서 Amy 씨를 쓴 게 아닐까요? 아, 그런가? 미인계, 미인계를 쓰라고 아, 네, 그럼 이분한테 챙겨 가야겠네요 아니, 한복 입고 가야죠 그럼요 거기서 한복 입고 다니면 예, 대박이에요 이야, 정말 와, 테레비전에 매일 나오겠어요 단독샷 나올 거예요 단독샷 단독샷도 나오고 다음, 그리고 계속 그 한복을 입고 다니면 그게 MP수에 딱 이거 해가지고 셋이 주르고 띠 두르고 띠 두르고 머리도 이렇게 한복에 어울리게 좀 얹어가지고 어우동 그 머리라고 하하하하하하 모자 대신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대합니다 아, 앞서서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언제부터 한다고요? 7월 10분 부터 아니, 그러다가 영원히 퇴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못들어가게 막 하는 거 같아요 DJ, LPGA에서 야, 얘는 영원히 퇴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아이디어는 드리는 거예요 어, 네 아이디어는 드리는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기대해볼게요 어떤 모습을 세계적인 네, 유튜버인 우리 에이미씨가 드디어 디오픈까지 PGA에서 함께 일하자고 촛대를 받아서 간다는 거 네 중요한 거네요 네 어쨌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원하시는 그런 느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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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죠? 아니죠? 하하하하 해가 아파서 하하하하 절대, 절대 취소 안 되게 잘 하시라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사회적인 물이 일으키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되죠 조용히 잘 일으키겠습니다 하하하하 알겠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골프 소식 감사드리고요 mpswing.com은 잘 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mpswing.com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네 명품 스윙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아요, 에이미씨가 가르치는 거 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호템이 주셨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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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ations